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일어나, 진정. 지금 숙소가 여기서 뵙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모식은 우리의 전달 공식이 우리의 전달이 우리의 전달 bits 우리의 전달이 그래서 우리의 한 번에 한 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베로그는 이 언제나 읽어볼까요? 그리고 베로그는 이 언제나 읽어볼까요? 이제는 이날에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럼... 이게 문제의 문제입니다? 네 네 통과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같이 연결하고요 네 네 네 네 네 또 다른 문제들을 통해 관한 사람을 통해 그 다음에 연락을 통해 문제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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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들을 통해 이 문제들을 통해 여러분께 문제들을 통해 문제들을 통해 첫 번째 질문. 어떻게 인정한 일을 위해 평온한 마음을 만들어내려야 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인정한 마음을 만들어내려야 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인정한 마음을 만들어내려야 할 수 있는 상황을 平時想多念佛和聽經,但是事情一來就中斷了,如何在繁忙的生活當中空出時間給休閒的功課? 因為看看這麼多年輕人在學習鎮法又在護持鎮法,所以成德是很歡喜看到大家 佛法這個佛文是絕的意思,所以覺悟了,佛法就是絕悟之法 佛法就是絕悟之法,那等於任何問題都能解決,所以他才叫絕悟之法 所以有佛法就會有辦法,叫做Don't worry, be happy 佛法是瓦放的,佛法是瓦放的 佛法就是瓦放的。佛法就是瓦放的,沒有困難,因為困難是被它解決於我們 所以在短期的佛法自身的意思,佛法上的心理 교수님과 양계의 교수님을 이해했으면 어떤 교수님을 넘어오시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佛陀의 교수님이 말씀하시기 악화, 인연, 생 악화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겠죠 악화 악화는 인연, 생 그러면 자 그래서 이것은 영원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여러분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린이도 이 정도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밥을 먹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 못하여 Reloading in pleasures 방금 마침내, 소셜화,을 경제할 수 있도록 오늘의 세상을 이라치게 이것은 조합 그리고 시야 조합을 가지라는 공유주의로 이으리라고 추적 사흘은 행복한 자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계속해서 와, 그건 너무 간단하게 죽을래. 그래서 하나는 중국의 하나의 하나는 하나는 중국어로 표현을 한 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정의에 대해서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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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헤돈다는 하나는 영어로 즐거운 너무 즐거운 5분만 만한 경험을 하나는 우리의 하나는 그래서 인생 가장 큰 복은 는学佛 왜요? 랍하상은 아주 깜짝 삼삶도消 복 삼恶도消罪여 우리의 인생은 삼삶도之위 사실 이런 것들은 옛날에 많은 분이 지는 부报 이런 일이 올라가서 그냥 그냥 사는 부報 근데 이 부報의 과정은 거의 없는 일을 못 참여 주의하여하신 부 하여한 부enne 한 번에 사는 부報 그 후에 집에서 많은 돈 아버지 아버지 나에게서 내가 뭘 좋아서 내가 좀 save 내가 큰일을 받았을 때 그는 같이 많은 일찌들 이제 백 Senate 이건 그래서 그래서 당연히 사람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사람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베르급을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결혼을 통해 우리의 결혼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손문Help lawn fine 그냥 깨끗하게 말해 3때문에 리음도 천안, 천안, 천안 유한 rehears할 수 있습니다 3때문에 리을 끊고 다이아문에 비해 우리는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과의 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지 못한 것과 정치의 수금을 잊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잊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잊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잊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잊지 못합니다. 이 상황은 고통이 상상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지옥을 받은 이 상황을 정리하고 우리의 아버지를 상상하십시오. 또한 경험을 통해 부족한 것과 이 상황을 받으며 더 위해서리지 못하고 이 상황을 되는데요. 약속으로 부를지 못하고 이 죄에 굉장히 큰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Спасибо 음식을 받으니 한가 las에 한가 Sar 한가를 감자 한가를 consoles 한가로 만점을 떠들던 것 같네요 이 첫hand에 한가를 다가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한가uest 저녁에 쌓여서 한국의 전환에 대해 쓰기 때문에 일주일 수 시나리오는 일을 찾아서 잊을 많이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환 사심을 일어나면서 내는 삶을 정해져요 제 생명이 나를ищ mana 조금 다 Thanksgiving も trying to illustrate the differences in knowing the dama and not knowing the dama so knowing the dama means when we... if we do not know about how to properly spend our merits for example, just diet just by eating we eat meat we eat meat and eat meat involves killing of the animal and there is a saying in the ancient Chinese phrase 만약 사람을 먹으면, 한 사람을 잃고, 성격이 높은 사람을 잃고, 왜냐하면, blood debt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5kg을 먹으면, 5kg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한, 란 로고가 말씀하셨습니다. 한다면, 그는, 우리가 생활한 사람의 몸을 잃고, 5,000 칼팟 고전지에 칼팟 고전지에 재받고 부충 도착 다이자 교수님. 저는 어릴 때가 더 나은 아닌가. 그래서 영혼을 더 좋아해서 다이장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상황이 훨씬 더 좋았고 여러분이 경험을 경험하면서 부닷담을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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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했다는 것보다 이 지 élect명이 матери에서MPG increase 그래서 이를 더 멈추는 것 같아요 참여기 위협이 너무 어려운 상황 와, 이사랑 엘치 엘이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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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찍을 다시 일하는 사람, 다행이 안아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일찍은 뭐죠? 저희는 방송에 있는 영상도 봤습니다.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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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일찍을 못하고, 두 손을 당하고, 다행이 일찍을 한다고, 그 사진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과 pals을 두었기 때문에 무엇을 Wonder Ninja Vot могут 어떤 자신을 지와ayım다 는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ней生 일은 자신을 지향하면 잘 들어갑니다 그것은 이해가죠 breasts tops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여arian 추 diseませて 이게 저品 предлож coalition 경우에ations, 이게ismus przy지 Ngoods 정말 좋은 삶을 지 flights 무엇을 받 abdominairy 그래서 자유 원인의 종교이죠 자유 예수님의 영수님의 영수님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의 문자입니다 저는 명 represents 한 은은 은은에 맥에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에 갈 것입니다 그를 관계된 후 그 외부의 복음을 하기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맞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지막 moment의 삶을 두고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해가 되었다고 하다. 이 시간의 가을 수 있게 됩니다. 첫째, 무엇이 정치에 박스해를 빼면 우리의 삶은 한번 후에 그때부터가? 그의 삶은 마지막 시에 우리가 삶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당하는 것입니다. 와비가 이동하는데, 우리가 잊지 않다. 우리 삶이 중간 끈의 능력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나는 무엇이 manifest을까요? 무엇이 어떻게 무엇을 지지uz까요? 무엇이 무엇이 불을 지지하고요? 그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의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 무엇을 지지하고요? 무엇이 experient supposed to be left behind 우리의 communities, 우리의 전통을 위한 우리의 시민을 위한 우리의 나라, 우리의 나라, 우리의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이 상황을 생각해보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니까 또 생각해보니까 또 다른 사람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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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공을 할 수 있도록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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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너무 좋은데! 만약.. 이.. 뇌佛 진심窃의 의념 아미드프도가 오신가를 들게 너희가 다를 전시절 너희가 안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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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哪怕你没有到极乐世界 你所行的这些善 你在未来世 在人也好 在天也好 那都会很有福报 아멘 She cultivation a lot of kindness with things and all her merits also dedicated to Gucciola as a result of this cultivation. So those are the things that we can carry forward, move forward and understand. 그리고 어떤 생각들은? 한국에 있는지 말아, 그는 영어로 인식을 사용하여 영어로 인식을 사용하는지 말아, 4개 영어로 인식을 사용하는지 말아, 네, 네, 네 네, 네, 네 그는 모든 글자의 첫 글자 그리고 영어로? YOLO? YOLO? It's saying that, you know, we just enjoy YOLO. 4个字母,每一个字的最前面那个. 와,那这样澳洲比较单纯. It's a Singaporean phrase. 年轻人误我的题目. YOLO? 应该就是这个. 就是你只活一次. YOLO? YOLO? You only live once. 一只活一次. 一只活一次. 你只活一次. 你只活一次. You only live once. 这些说法不能乱姓. 不然你到时候就都在那里行乐啊,放纵啊. 都照很多夜掉下去就不得了. Don't fall into the trap of YOLO. Because when the consequences really come to fruition, it's painful. 所以在儒家讲,就是大学之道,在明明德,在清明,在止于至善. 儒家讲,跟佛家讲一模一样. 儒家讲,跟佛家讲一模一样. 菩萨道自觉,觉他,觉醒圆满. 你看,不同的表达,完全的意见. 这些英雄所见,大略相同. So in Confucian teaching, when you learn deeper, there's a book called 大学. I don't know how to say in English, but it's not university. 不是那个大学. 这个大学是怎么解释? 大学之道应该就是大人之学. 就是你人怎么活得非常有价值意义. 大人之学. So it's a book of how to live a meaningful life. Compress it and dash it. And in there it says that the path to live a very noble, meaningful life is to understand our true nature. It's to understand明明德, understand the virtues. The path of most virtues. 这一句话说,是要做的。 So, and to do that, we need to rest our deeds. You know, some simply the action, the speech, the thought, onto自上. Which is the kindness, the pure heartedness. And in Buddhism, the way we learn, especially in Mahayana Buddhism, is to understand the truth. It's to understand the truth. First, we need to be awakened first. We need to know what's wrong, what's right. And then the others, we need to help other people also, to solve the problems in their life by awakening. And then the third one is, the act of helping other people. It's skillful. 完美, perfect. So, even though it's a different tradition, but their will has converged. Because they are all arriving from the same place. It's like, what is left to be left? You can see the Lord, the Lord, the Lord. You can see the Lord, the Lord. He is at the same place. But you can see the Lord, He is at the same place. He has so many can be利益 of people. We can say the Lord, the Lord, the Lord, the Lord, the Lord.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족들과 많은 가족들의 교육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價值은 계속 인정합니다. 마스터 칭공이 지났습니다. 그의 정보를 생긴 했지만, 나의 대학이 남아있습니다. 그의 전역의 현실과 행동과 작업의 힘입니다. 그나저분을 흥미로워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고정성도 도와버려서 gosh how many families was improved because of him so in this sense his life extended and immortalized 엘 ا此 walked out of those old age ... ... d 그 think 그는 아버지, 엄마가 그는 정신적인 생각과 관계를 그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가족들의 가족들 이는 우리가 떠났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얻을 수 있는利益 이것은 인생의 가격이 무엇을 가져올지 무엇을 가져올지 그래서 우리의 두 가지 질문을 무엇을 도와드릴까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는 게,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변환할 수 있을까요? những 그런 모델이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변환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일을 찾아와 함께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찾아야 하는 예정입니다 이런 것이 인간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 삶의 의미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도와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여러분이 goodbye. 일단 큰 일을 살펴봤을 때 일기도 $0. 돈 많이 사? fal한 식사 돈 많이 사이는데 돈이 달라. 돈은 손으로 분채산 분不平 他的棺材三年都沒有辦法下葬 因為擺不平 擺不平不能葬 史無葬身之地 他帶不走的東西結果留下錢 這個錢字左邊一個金右邊兩支刀 子孫吵架 他的棺材三年都沒有辦法下葬 因為擺不平 擺不平不能葬 史無葬身之地 他帶不走的東西結果留下錢 這個錢字左邊一個金右邊兩支刀 子孫吵架 你的錢留下來不一定能利益 子孫反而吵架 這是一個情況 另外一個情況 我沒有賺很多錢 我夠用就好了 我生活不缺就好 但是我去利益人 就像剛剛以Alex他這樣 很多孩子很多家庭 因為他的教導受益了 這樣的人生對比起來差很多 一個 最後史無葬身之地 一個 你利益那麼多人 那你的福報就很大了 你的來勢 你要不到極樂世界來 你沒有求生的話 最少人天兩道沒有問題 所以 所以 例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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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賺錢 有一個 例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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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三年 所以 他必須留下 三年 因為 他的殖民 或 他的殖民 或 他的殖民 努力 努力 他必須留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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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他要留下 他必須留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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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三年 所以 他必須留下 他必須多錢 但 他可以看到 是很可怕 另一道 例如 例如 我們只能夠 活動 以生存 以為 例如 例如 Alex 在 教育 中 採訓 雖然 但 我們 是 他 是 教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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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시는 우리는 人生 踏出的脚步大小 不是最重要 方向 最重要 何要 빠를 하시나 무엇이 avenues äl haben 네What matters присどの向ihi 우리의 가족에게부터 promul consistent 우리의 방향이 맞지 않았나 우리의 방향이 맞야됩니다 우리의 방향이 맞았으면 서로 좋으신지 않음 우리의 방향이 맞지 않았나 우리의 방향이 맞지 않았나 이 방향이 맞지 않았나 또 한 말씀 understanding República 우리가 원하는ake에서 경립과 행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맞지 않으시고 우리의 방향이 맞지 않으면 우리의 방향이 맞지 않으면 우리의 방향이 맞지 않으면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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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을 가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가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와, 그들은 훗지lan... ...ot 지금은 인성과거 kas asymm relay dues 해와 함께 수술, 힘이 ΕGBY 하와 함께 마음을 후에 맡고 고 후에서 신 속 시 gent일 수면 맥 besteht And the Venerable Say there is no coincidence in this world. Everyone has affinity with each other. 佛菩薩很厲害. 買菜的時候都能製造這個. 佛菩薩是同體大悲. 像觀音菩薩在牽住祈求牽住影. 所以他同體大悲他隨時都找機會要利益我們. 所以連就買菜的時候這個機會就成熟了. 就製造這些機緣這樣. 就是這一段也是要讓我們認識佛菩薩的心. 祂是同體大悲跟觀音菩薩千處祈求千處影. 你一有需要有機緣他馬上就到了. 這一次經歷的信息也知道 你要求求這一點嗎? 你才聽到的了嗎? 問問等也要領取得。 同樣是佛菩薩的同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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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無所謂的。 저는 부딪힐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이를 듣고 부딪힐을 듣고 이것은 바로 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느낌 이것은 부딪힐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저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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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동식을 본 것들이 룰름대로 못 들을때 그렇게 듣고 그래서 전화가 이거 전화가 될 것입니다 전화가 될 것입니다 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될 것입니다 전화가 될 것입니다 전화가 될 것입니다 후에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음을 알게 되면 당신과는 또 그녀가 나의 사랑에 대해 알게 된다 그리고 당신이 제 친구들에게도 못 듣고 당신이 제 손으로 통해 주신 것을 전해 주신다 당신이 제 손으로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전해 주신다 이것은 영혼을 메시지에 대하는 모든 것을 전해 주신다 당신은 이 영혼을 지지 못한다는 것을 전해야되고 예를 들어, 서버스는 엔개로드가자 이를 전해 주신다 그리고 일을 요청하는 것 같고 그의 기술은 너무 넓어, 너무 보안을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사위의 기술을 자신에게 제작한 연속에 주신 장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장례에 대해 말하고, 이 분의 문자, 그가 오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는 문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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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다시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는 그 로직은 계속 이겨나고 다행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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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그는 그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칭공은 이의 눈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 같데도 지켜보는 만스터 칭공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가현이야 그녀는 이미 진캔을 오던 시간부터 수신이 다운정을 알아볼 수 있는 것 같데도 마스터 칭공은 안에서 들어버리는 그의 말씀을 hatır는 것 같데도 이 친구는 과거의 성격을 어떻게 들리지 못했다. 그는 그의 성격에 다시 전달한 것이다. 그래서 무슨 성격을 할 것이다. 이 성격으로 가르쳐 놓으려는 보이지만 그 때 여전히 우리에게 어린이 있습니다. 성격으로 가르쳐 놓고 성격으로 가르쳐 놓고 오늘의 공간은 헌구 증가 저는 30년 전 möj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주제의 현실에 도와주 구성에 부담을 그가 주제의 현실에 부닷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그는 그의 삶을 통해 부닷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래서 어른들에게 그의 마음을 통해 부닷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 그의 마음을 통해 예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앞에서 그는 자신 자신의 스스로 이뤄수의 스스로 이뤄수와 그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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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가지고 부닷을 받았고 그는 자신 자신을 받았고 그는 당신을 받았고 그는 자신 자신을 받았고 이의 자신을 받았고 우리에게 영향이 있음 그렇습니다 그는 자윤사윤은 좋습니다 그는 예당 국룡의 성인인에게 이jciech인님과 자신의 성인인입니다 도 센의 성인은 일본 도 센과夫 한참 기적 심장 개척 적은 건가 사전은 두 개 두 개 모든нить은 시 일자의 일정 두 개 한ørre 하는 건가 한 helmets 다시 한참 기적 그래서 저 휴가 후 왜 안될가 일단, 인위해 찾으러 위아에 그는 불안에 불안해 그는 인생의 방향을 목표로 그는 불안에 불안해 그는 두 개의 공사에서 누굴 뭐지 그는 퇴퇴 그는 퇴퇴퇴 그는 퇴퇴퇴퇴퇴퇴퇴 지난번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일본航空이 터뜨렸습니다. 일본航空은 아주 많은 국가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믿음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우선 주선 주선 주선왓 여깎夫 일본 되어있는 말인데 주선 왓 여깎夫 당사의 우선 주선하고 티나가 좀 scars합니다 친구에게도 켠다 당신은 내고 태 strawberry 우리 받아도 이 동네 자세계에 대응을 할 수 있으므로 이후에 424天 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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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합니다 800多亿 日圓 그래서 이런成果 전 세계 몇천 개의企業家 다 이렇게 그는 企業의菩萨 그는 그는 어린이 첫 번째는 그래서 그는 다오싱허푸 다오싱허푸 방금 시작이 시작ED 일본의 진실을 신호회에서 그리고 그들의 몸을 탄생하는 복제이아몬드가 원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컨의 예상에 따라서 하지만 그는 기순에 따라서 일본의 일본의 사회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도 Qantas이 방탄을 통해 이것은 여러 해서론의 세계의 세계죠. 그러나 일본의 세계의 세계입니다. 이후에는 이 미스터가 제주반의 세계였습니다. 중국 원인과 수준이 없었을때 ia 아니라 세계의 세계였습니다. 미국 우주의 쇼. 미국 우주의 시 constance 주 알게 되자ểن States만 아래쪽도도 여기에 러 일본의 일본의 예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만들어내려야 할 수 있습니다. 424일 정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를 보내주고, 이를 보내주고, 이를 보내주고, 이를 보내주고, 이를 보내주고, 이를 보내주고 이를 보내주고 이를 보내주고 이를 보내주고, 이를 보내주고 이를 보내주고, 그래서 우리의 기사는 안전하게 해야 할 수 있는 것 같고 항상 우리의 동생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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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사람이 바로 아멘이 형님께서는 내 가족이 나의 성에 대한 현재의 성에 대한 역할을 시작하는 부리즈가 다만 우리가 집에서 이웃은 그래서 이 부들에게는 침대의 성에 대한 성에 대한 성에 대한 성에 대한 성에 대해 아버지, 형들 모두 다 먹으려는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에 출시되고, 하지만, 나는 또 먹으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형들은 우리의 학생을 학교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의 형들은 우리의 학생을 학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원·우무의 가족들의 가족들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우리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우무의 가족들은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우무의 가족들의 의미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우무의우무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와, 너희 집이 동생기 러브야 그 모든 가족들도 가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가족들도 가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가장 아름다워 그는 가장 아름다워지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내용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대해 알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心境 佛法的修行 很重要的一点 在安住当下 人的心能安在当下 他就不能着急 그래서 너무 많다 마음을 안잡고 마음을 공부하는 것들도 많아 앞으로도 손 electromagn orient70% 저ını땐 생각에서 고정 정말 더 재밌는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진짜 처음으로 늦은 일을 걸리는데 tissues을 다 하는데 IBM도avic livelzes일 뿐 당urrection 치 Evil 씩을 React 하나로 가다cios했던 doen 제일 큰 큰 일이였다 ifeologist 음악vey 錢 있는 음 그래서 저에게는 어느 정도는 지금 해도 현금은 오늘의 시간은 너무 틀laughs 하지만 일정도 그리고 일종은 일종은 일종의 시간은 , 일종의 시간에 너랑 걱정하지 못해 너 잘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여 그 모든 일의 일을 일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일을 하여 하여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일을 하여 그는 당신은 아미du'드'븟을 하여 정신을 향해 We can employ the use of technology to listen to our army to people singing and chanting of army to people, or listen to the Dharma talk. Even like when we are on our way to work, if we have a chance, turn on the tune of army to people and the Dharma talk so that our heart is constantly in that rhythm not being put off a foot. transfer'd by what happened into us. ellm so we are ten we have to capture at the final allowing because our objective is to cultivate the heart of equilibrium.. peaceful heart despite what's happening outside. That's our goal. 그렇다면, 만약에, 이 콘트럭이 너무 큰 것들을 더 많이 들으면 더 많이 영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간이 이미 타받을 때, 어떤 타이밍을 때까지는 지금 중간에 이제 이런 비율이 가능한 것들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타받을 때가 담아서는 것들을 이용하지 못한 것들을 이용하지 못한 것들을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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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정말 너무 힘들다 그 다음은 우리 안에서 계속 해야지 못했습니다 bill 비지는 itaire 비주얼 달리 비주얼 비주얼 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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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사흥 들으라고 나는 paral功 지하 아니면 영입 라고 말 말 좋지 야 지 холод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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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한 경제에 불가능한 아니면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들은 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드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제 전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떤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회사에 대해 들을 거에요 그 문제를 하여 다른 문제를 하여 또는 다른 문제를 하여 이게 지금 입장에서 혹은 다른 문제를 하여 이렇게 이유를 하여도... 근데 또 이런 문제를 하여 이 문제를 하여 이 문제를 한 번에 대해 이런 문제를 하여 지금 심하는ie 온기관体Gs 심하이 rendering 도대표 German 지면이 주의는 이유 이것을 이유가 prospects 저는 심하이 nic서로 generousχkem 동안하고 일참 게volical 일하자 혹시 공휴역중이나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모든境연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어? 비판을 자고 싶어? 예를 들면, 너무熱心 하지만 시非已物輕入 디지털에 관한 거輕入, 진退 주 그는 이 일상에 대해 지혜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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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시간을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시험이 없듯, 제가 여전히 비교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자신이 마음이 삶입 문제인줄. 엉터링 무슨 말인지 아쌥금 Cookie? 그런데 세 ultime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어야 돼서 그것도 경험이 있다면 경험이 있기를 가진 일시 앞으로 일시장에 의지 내가 비교할 수 있는 일을 아저히 내가 있는 일을 더 이해하고 내가 더는 높아져서 내가 더 이상을 crew할 수 있는 일을 더 이해가 내가 더 이해하고 이제는 어떻게가 아시hthalquimiz 첫 번째는 너의 매력이 소유하고! 그러한 이유는 이번이 그 격한 격력을 self- 12개는 자기부터 우리 연결을 찾아야 할 수가 어떤 cel과에 대해 그러한 이유는 그에 대해 family, friends, a bit about things happening to you. station. six some others I in this way they talk about the phrase where we do not easily promise. Oh we do not easily agree to things that we might not know that we can achieve. don't promise to easily and because why because yes we love this 이 프로젝트,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너무 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배고파서, 특히, 우리가 못 참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주요를 겪고, 모든 것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은, 하지만, 이제, 이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신 때, 우리의 뜻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뜻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아픈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아픈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아픈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느끼는 자신의 감지에 대한 감정, 자신의 취믈, 당신의 감정을 유지합니다. 그의 방금을 더 더 빨려야합니다. 제가ler게 이야기한 점이 좋아합니다. 좀 불구하고 있다가 사람을 입고 안 될 수 있는 경우에 너는 왜 경제이 바뀌는 것 같아 경제이 불어서뤄는 이것이 또는 어리피가 싶지만 그것을 안 즐기는 마음을 사욕하고 저는 마음의 감안을 전 Crazy 그것을 안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안전하지 말고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불을 요청을 할 수 있게 내가 잘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이 정해져 내가 정해져서 내가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내가 더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들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들 이를 사는 그 이름을 이루시기 위해 이를 사는 출시의n화가 그 땅에선 emotional 그리고 경험을 SOZ, 더욱 높은 평가와 coast에 더욱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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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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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를 잊지 기준으로 통치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It is what it means. 佛法讲, 境远无好丑, 好丑起于心. 境界没有好丑, 是我们的心 分别它好跟不好. 当你分别它不好的时候, 你的心已经在受影响. 这样就会影响你的情绪. 随大去吧. 这个是一个正面, 就是这个意思. 所以其实我们面对的任务, 再大再重, 重点都不是在这一件事上, 在我的心. 我只要把我的心守好了, 就好了. 其实我们在工作的时候, 也不是很复杂. 我只要我每一刻, 我的心用对了就好了. 我不要被我的情绪拉着走. 因为我的心好了, 我的班级就会慢慢好了. 因为这个班级是我的一报, 随着我老师的正报转. 你不要想, 哎呀, 那么多孩子, 哎呀, 好调皮啊. 你就拉回来, 我护好我的心, 他们就会。 我护好我的心了, 我讲的话, 我做的事, 都会是用真心做出来的, 他们也会变好。 举个心境啊, 这个也是我教书的一个, 心路历程啊, 今天这一亩田地啊, 荒根了三年了, 一个农夫, 他很有经验, 他来的时候, 会不会看到这个荒帝说, 我三个月之后呢, 我就要缩成。 不可能啊, 他会想, 我花一年的时间啊, 把土质改善改善。 哦, 我第三年能够收成啊, 挺好的啦, 因为他知道, 他知道大自然的规律啊, 那种田跟教书一样啊, 哎, 现在这个孩子来, 家里已经好几年没教了, 你哪有可能啊, 他明天就变乖了呢? 不可能啊, 就像我们刚刚说的, 万法因缘生。 因缘生。 这个孩子来到你面前以前, 他家庭的因缘已经好多年了, 你是他人生的一个缘。 所以当老师的心境, 岂能静无人意啊, 但求无愧我心啊。 你现在把自己的心态摆正确之后, 你遇到什么事, 不会影响你的情绪。 不好意思,有点惨。 哦, 太棒了。 所以, 我认识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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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重要的颜色。 我不能看到你的肥料。 有个检测的。 我认识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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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在一个检测的土地中, 在3月份。 那是不可能, 不是很难。 但那是不可能, 我认识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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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过去年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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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rd year을 측정하는 후에 또 다른 학생을 추출받을 추출받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학생을 하는 경우는 어떤 학생을 추출받을 지적할 수 없을지 학생을 지적한 환경을 지적할 수 없을 것 같고 학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찍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경우는 일을 더 지켜내려추를 하며 아기가 더 지켜내려고 하는 거죠 많습니다, 많은 경우는 일주일에 대한 기회를 지켜낸다 그니까 일주일에만 더 지켜낸다 이렇게 한 번 더 지켜낸다 얼마나 지켜낸다 얼마나 지켜낸다 지켜낸다 claimed to be, we need to keep sure that we do our job that we will not be, and eventually just as the farmer, 3ny, years or something, they will feel for it, not even in your class, or maybe in future protect our hearts first, focus on our action first よ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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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舉 舉個例子 因為我曾經帶過一個班 有四大天王 就是一個老師教了四十年 然後帶到這個班呢 他提早退休 他帶了半年之後受不了 我一定要提早退休 結果後面那一半年就是我教的 那 有一個心態非常重要 就是 這些學生呢 是來成就我的 就是善才童子五十三餐 這個心境在教學 在工作當中 特別重要 特別重要 因為 我們保持的這個 所有都是老師 連這四大天王 都是老師 他們給我出題目來了 他們給我出題目來了 他考我不能動氣啊 他是來成就我的 那我在面對他們的境界 我在休想 我在往內 看我的心 我有沒有對立啊 我有沒有情緒上來呢 那他們就是在斷念 那他們就是在斷念 這是向內 所以佛法是內學 可是今天我假如向外 哎呀 今天又給我搞什麼 明堂出來了 哇 但是我 假如向內 我沒有被他影響 我就會很穩定的 去處理他的事情 所以佛法是在進行的 要說 不能在外學 不能在外學 所以我們就是在內學 以外學 就是要出題 以外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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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所謂主要是在外學 而沒有性能 而不在外學 而不在外學 這樣人 因此 所以沒有被迫 而 最最重要的方法 這是法律 當時 佛法法是在外學 前面 曾經 학생은 도움이 되었던 학생들과 학생들과 학생들과에 대해 또는 깊이иялов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들과 학생들은 24 답별맥VERS 학생들과 교학자들이 과자 그들과한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과 하여간 학생들과 방끼만을 통해서 하여간 학생들과 함께 ti어갈수있고 그리고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제 아프를 지켜보고 싶은데요. 이 아프를 지켜보고 싶은데요. 제 아프를 지켜보고 싶은데요. 내 아프를 지켜보고 싶어요. 각각 제 아프를 입고 있는 앙이나 당하고 심각. 저에게는 제가 tests을 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and keep going eventually improve our ability to withstand this kind of pressure. 그래서 내 마음이 정상에 관한 장면이 없었을 때 네, 마음이 정상에 관한 장면이 도착 어떤 마음이 정상하려는 소리가 내가 날아가 먹었다 다음 사람의 행동이 마치고 aints 정상하려는 롤사님의 롤사님을 보고 웃음 그럼 당신이 힘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학생이 제가 주지 않을까? 주지 않게 너의 힘이 정성되어. 당신은 자신을 정성되어. 제가 학생을 얘기하는것처럼 제가 자기 자신이 눈에 에서 그 자신을 감아보고 진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urgers 꼭 시는 sadness pergunta. é 그건 ma개랄stan 리그시기 saying, 이게 간단히 말해보자. 마음이 응수성, 내 마음이ened山work. 시간제행 kargy مس는 없는 거니까. 너는 대답을 들으며 라는计경을 내세고 와서는 지금 정말 근 kald덕 arp 그러rijk살이랑, 양성은 내 마음이 안 된 거예요. tenho honest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화이트의 기술을 부사하고 질문하여 우리가 잘unde 관련된 업무가 Alejandro의 기술을 해결하는 거고 저게 더 중요한 건가요? 그리고 그 대학을 말하면 yes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inta한다면 더 심한 상황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기술을 꾸며려 하면 우리가 이 기술을 맞춰진 기술을 이 기술을 미칠 것 같이 아, something like that and with that. 이제, 내가 평소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감해 어쩌면, 예를 들어, 그를 현재, 그를 아프지 말아, 그를 가기 위해서 너무 귀찮게 하기 때문에 그를 저는 자주 동작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아. 그것도 다른 사람들을 보여줘요. 이의 주인들은 자신을 하다는 것이고 그런거에 따라서 우리가 자신을 하게 하다는 것이죠 위해서는 대부분을 향하고 있는 것이 좋아요 민주주얼의 정답도, 정의, 대기능도, 개인적인 대화에 의해서도 일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함없이 연결해 자신을 대하여 스스로를 운영하고 싶어요 진정해 대화 진정하게 귀찮아 いきая시iend geroi 비교하고 싶어요 네 신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화똘한 것입니다. 지금의 마음이 화려해져요. 이 마음이 화려해져요. 너희 마음이 화려해져요. 너희 마음이 화려해져요. 왜요? 아마 집에서 집이 도와서 아, 아냐, 아냐, 아냐 지금 습관하고 있는지 그런데 학생들도 못 봤을 때 이런 상황을 봤을때 늦은 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찍을 계속해서 그니까 너는 지금 현재의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 과거에 대해, 그 과거에 대해 made,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안 경험한 것이 아직 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대해 이미 지내던는 그 사회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 과거에 대해, 그 과거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강하게 하는지,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대해, 그 과거에 대해 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를 지키는 것만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다시 다시 돌아다니를 지키고 그래서 내가 이를 지키는 것만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상자의 동지로pes을 인해 이 자의 동지로서는 이 자의 동지로서는 이 성은 성은 성 제. 그 성은 성 성 제. 그 성은 성 제. 성은 성 제. 거짓말을 한다면 아이를 물어봅시다. ег Mam은 저희가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하나 보일께면 이를 지켜봅시다. 그래서 확인하는게 샌财 동지 말씀하신 한지 이roit에는 황영진과 화음진 영화도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하에르 보일께면 되겠습니까? 네, 이사받이 형제는 제가 학생이 형제였고 다른 사람은 학생이 형제여서 이 형제는 이 형제는 이 형제는 이 형제는 이 형제는 이 형제는 ưng 이 있다고 말이야 내가 어떤 일을 보고 있어 이거 주인공 fals simplify 네도 좋아해 이 캐주인공 이 캐주인공 이 캐주인들 정말 잘 Kiara 그럼 이것을 볼 수 있을까? 제 행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좋은 삶. 교수님 같은 해결 중 하나는 우리의 교수님을 복원으로 말합니다. 천은 의견을 그려야 합니다. 당신과 성에 대한 결과를 anim합니다. 그래서 수는 그 상의는 fus일 것입니다. 그는 이 자유롭게 마음을 가진 것 같다 그 Bodhisattva 이름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선, 찬 그래서, Bodhisattva는 좋은 일과 좋은 결혼을 하고 좋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 꽃 Adornment Sutra 이를 얻을 수 있는 Buddha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그는 많은 삶을 가진 것 같다 왜? 그는 항상 그 마음을 가진 것 같다 I am the student, everyone is my master, everyone is my teacher, everyone is the person that I can learn from. So as Maggie has asked, how do we achieve the level where everything, everyone, every moment is good, no matter if the situation is adverse or favorable? That's the key point. Treat everyone like your teachers. And how do we learn? If we learn from kind people, people who are really kind and good, we learn by emulating their action, by emulating their heart, by emulating whatever they do. What about from the people who are doing the bad deeds or who is very, how to say, unwhosey, doing very hurtful stuff? You avoid doing what they do. You repulse, I mean, you avoid that kind of mentality, the kind of action they are taking. That is the daily process that we need to have in order to attain that level where nothing is at, despite the situation. So this,佛, this善才童子, because we are in this life, we are going to be脱离六道, to be to the world. So we are going to be doing善才童子. And this refers to us. This bodhisattva of good fruit and good fortune actually refers to us, especially when we are practicing pure language. because we have to finish this whole cultivation in one life, in one breath. That's okay. That's okay. Well, that you剛剛有提到了, 那我還要多久才能達到, 是吧? 是不是好事? 我們用功啦,就是用功在當下, 假如想說,哎呀,還要多久啊? 那又是一個煩惱。 就是這個, 不念未來,不念過去, 我當下這一念心用對。 那再來你還有提到一個重點, 你說, 好像有時候提得起來, 有時候不一定提得起來, 那就要變成你要用方法, 讓自己在境界當中, 能不斷提起一個正念。 那這個就要靠平常的用功。 比方說你多訓息, 你有時間不浮世亂想, 不打妄想, 你就是聽經。 你一直聽經聽經, 你的正念就很容易提起來。 大家有沒有感覺, 比方聽老漢, 一個小時聽完, 能量比較高啦, 你保持你那個能量, 你不能說我聽經的時候才有能量啊, 怎麼辦? 你在做事的時候, 你都用經典老漢的教委來指導你。 你就在, 你自己的思維就在熏習你自己啦。 所以像成德的工作量喔, 挺大的。 但是呢, 我身累, 心呢, 比較不累。 因為畢竟我還是個機器嘛, 身體還不累。 但是, 因為我們在處理室的時候, 都是用精教, 我用精教思維的那個能量啊, 是正確的。 是可以利益我的身心的。 所以, 心不會累。 睡一覺就很有精神。 你給他翻譯, 你翻太久。 所以, 兩件事。 所以, 我們需要消費。 然後, 你需要消費。 就要是廢話。 只要是重視上現在。 另外一種重視主要是, 每天我們必須重視努力。 那種重視努力。 你必須要清洗。 哪種重視努力。 어떤 relation lass determine if we use this Sutra that we listen and immerse in it like when you listen to Buddha Dharma didn't you feel a surge of positive energy like I can take on the world after that but we cannot limit it to only one hour two hour of Dharma we need to use that as an operating principle on our daily life oh this Sutra tells me do that and then when you face the actual situation 당신의 마음을 감사드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예상의 공격력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지成的孝心 예상의 마음을 감사드리지 않습니다 예상의 마음을 감사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상의 마음을 감사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마음을 감사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상이 없었다 내가 뭔가 отдель그러지 못한다 저는 사회에 있는 시, 사고의 주연입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얻기다면IMA를 한정시 위해 당신의 마음이 맞다 여러분의 사회에 대해 User가 다가가 아니라 이 짓은 문제에 대해 많이 2016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원 스위원妙용 妙용 心不配這個境界 讓我們煩惱 讓我們 動心 妙용 妙용就是說 你不被這件事影響你的情緒 你就可以在這件事產生什麼作用呢 產生你在這件事當中 你成長了 這件事裡面的其他相關的人 也在這件事當中成長了 妙用 作用了 好的作用 好的作用 正如Meggie說 她想要達成的 無論什麼事 最初的作用 她想要變成的 作為她的作用 無論什麼情況 這麼簡單 這麼簡單 好 這個 我們剛剛一開始就說 萬法因緣生 這句話就包含萬法 包含她媽媽生病 這也是一法 都是因緣所生 所以我們學否之後 你看事情 你就用因緣去看 今天我母親的身體 這是一個結果 因是什麼 緣是什麼 你要把 造成這個結果 這個不好的因緣 你就要把它調整 從哪些方面調整 從身 心 還有靈性 這個身 大家好理解嗎 你的吃啊 生活習慣啊 都會影響你的身體了 熬夜啊 生活作息啊 所以這個 《黃帝內經》講的三句很好 食飲有節啊 飲食要有節足 不能有一餐沒一餐啊 或者都沒有定的定食 起居有償 生活規律啊 睡覺啊 早睡早醒 不忘坐牢 就是不要透支身體 這是三個原理原則 身 心理 心理會影響人很多 我當時候說 比方說乳癌 你右邊左邊啊 都會因為不同的 人事靜緣造成的 男左女右啊 那這個就是心理的問題 那這個你也要 能清楚應援的狀態 你媽媽的心情 有沒有受我們那些因素的影響 再來就是零 因為人有過去生帶來的業力 為什麼人一算命 我也被算過啊 人家拿去算 四十歲到五十歲 注意身體 我真的這段時間 垮下來了 你這麼巧 其實那是過去生的一個 善惡業在一生當中會現前 但是問題是你 你用正確的心態 這些境你就可以轉 對 啊靈的話 那因為有過去生的業 所以啊 你就要幫你母親多放生 然後念佛啊 做功德給她回向 這些冤心在處得了利益 那可能就不來障礙了 我舉一個例子 前兩天 台灣有一個 一位法師 世莊姓法師 她的父親九十多歲了 突然變了一個人 非常暴躁 結果 她就給她父親 念一千部地藏經 結果她父親呢 就完全恢復本來的樣子 就不再發脾氣了 那就代表她那發脾氣是被干擾的 被眾生干擾 那這個又持這種大神經 功德力很大 這屬於靈性方面 可以 所以這個要三管齊下 多管齊下來解決問題 因為冰凍三尺 非一日之遲 所以你也要有難性去應對 這個急不來 但是呢 我們只要保持這個孝心 跟佛菩薩就接通了 都會加持你的 你剛講地藏經的時候 十方諸佛都來了 代表人孝心起來的時候 感應的加持力是很大的 至於過程有什麼 可以再探討 現在有一個關鍵 你就要時時讓自己保持 讓自己提升 所以像我那時候教書 工作量很大 我一有時間我就聽經 所以我車上都是老樣子 這個錄音帶在播 讓我隨時保持在很好的狀態 所以你可以聽經 你也可以念佛 還有一點特別重要 你在工作的時候 在講話處理事的時候 你也是用精教在做事情 你不能聽經的時候 做事的時候 你沒有把精教用上 那你在辦事的時候 我們的習氣也會現前 你比方說 哇 脾氣上來了 功德就燒掉了 那個整個狀態就保持不了了 所以生活工作處事在人 我們慢慢養成一個習慣 用精教來思維 來指導我們一言一響 好 它慢慢翻了